오늘 여러분 6개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진로제한, 배후진로과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소위 진로과목에 관한 응급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응급실의 진로제한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병원은 안과 전문의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실에서 응급센터에서 안과나 흉부외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흉부외과와 안과의 진로제한이 걸린 응급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응급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이 응급의학과의 회장으로 계시는 이형민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채널A에서 모셨네요. 그래서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실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민 회장은 언급실이 지금까지 거의 한계의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가 빠져가지고 언급실의 전문의들이 완전히 몸을 떼어왔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진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뒤에 응급실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이걸 아무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나는 거의 초조금 상태라고 보거든요. 전공의들이 서포트가 안 되니까 전문의들이 밥 먹듯이 야간 당직을 써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엄청난 한계가 온 겁니다. 이번 명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50%에서 100% 정도 언급실에 내보나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전공의가 없는 상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특별하게 추석은 이동을 많이 줄이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제 내보낸 방송처럼 서울 시내에서도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언급센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이야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일단 모르고 그리고 본인들이 상황을 우호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다 왜곡하거나 변조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은 양복을 입고 나오셨지만 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가운 입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게 사실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의료기관 408건 가운데 진로 제한이 발생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408건 가운데 5곳이니까 1.08%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왠고하니까 408개 가운데에서도 300개 정도는 원래 전공의가 응급실에 없던 병원이니까 진로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라서도 왜곡하고 알고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아주도에 계셨던 이국종 대전국군 병원장 말씀처럼 보건복지부는 숨쉬는 걸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과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408개 빼기 300개. 108개 기간 가운데 5군데가 부분 진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그 밑에 있는 병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3차 진로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 모두 문제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사를 채널A에서 저녁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밑에 댓글들을 보면서 시중에 민심들이 어떤지를 보니까 그중에 인용할 만한 가치는 몇 개가 있습니다. 길잡이가 잘못된 길을 알고서도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되돌아가서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는 자가 현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고 그러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용산 대통신실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없고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베팅에 대해서 각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한 분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경북대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응급실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근처 2차 병원 응급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멀쩡하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필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여러분들 죽을 뱅에 걸려봐야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체계가 멀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채널A가 여러분들 태세를 바꾸어 가지고 언급의학회 회장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좀 미워 가지고 썬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의사들이 뭔 소리를 하던 밥그릇 챙기는 뭐라고 욕하기 바빴던 그런 채널A가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이제 의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면 그리고 또 다 망할 거라면서 박수 치시면 대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께서 미워 가지고 아니 막상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댓글들이 호조리 정부욕으로 일순간 도배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민심이. 두 달 전에 채널A가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했을 건데 진짜 이런 놀랍게도 의사들 나무라는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귀처럼 적은 겁니다. 1% 5%도 안 되는 겁니다. 막상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댓글들이 모조리 정부를 욕하는 쪽으로 일순간 도배됩니다. 이분이 하도 웃어왔던 겁니다. 민심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요상한 겁니다. 민심 믿고 그냥 밀어붙이다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을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표변할 수 있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사망률 증가라는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젊은 날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는 여러분들 그런 화기과정을 통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세상을 섬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가끔가다 저도 좀 놀랍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타인의 관찰, 옵주베이션이나 새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주 32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임금 6.9% 인상을 요구하면서 1%대 숙가 인상에 최저시급으로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나쁜 사람이로 돌팔매질에 앞장섰던 보건의로노조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건의로노조가 8월 29일 날 이제 전국 차원의 그런 대규모 파업을 시작하니까 의로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JH킴님께서 야 당신들 말이지 전공의가 이런 박차고 나갔을 때 당신들은 전공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편이 되어주는 못할 망정 전공의 이름 나무라고 그럼 정부가 좀 잘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이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을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본래 사람을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금세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었듯이 그게 뭐 사람을 크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사람을 믿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좀 배신이 돼가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하죠. 본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민심이 그런 겁니다. 표변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사직서를 제출한 아들이 신혼을 수입도 없이 암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사직이 처리되자 병원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들 주변의 전공의들도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점 재논의를 발표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의 창피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다 잃어버리는 파국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공의의 어머님 되시는 분 같습니다. 어머니 고 리 에스제이님 이분이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잘못하면 전부 다 잃는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파국은 당신이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조건조건 여러분들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창피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전부를 다 잃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병원에 재취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전공의 가치가 뭐죠 폭락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정부가 의도한 거고 전공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전공의를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다 자기의 휴먼 캡틀에 자신이란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자고요 일반 일을 그냥 가지 않고 전공의에 인턴 1년 여러분들 4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의 휴먼 캡틀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럼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수익률을 뭡니까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윤정부가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은 경제학 원론책을 하면 다시 보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투자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한 겁니다 이제 대학병원장이 2년 임기고 대학 교수들 가운데 대학병원장을 뽑기 때문에 대학병원장이 경영자니까 교수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교수들 가운데 대학병원장이 되게 되면 병원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 치게 되면 사측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측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장하고 일반 의대 교수들하고 또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전문에 서울대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서로 의대 입장하고 의대 교수를 하시다가 병원장이 되신 분들이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하신 거고 이제 외과의사를 하시는 자주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시죠 정원학대 대신에 정원을 축소하고 필수의로수가 200%쯤 임상하고 소송 위험을 낮추는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정부가 할 가능성은 0.1%도 안 됩니다 의로 붕괴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의로 사태 때 총리나 장관 차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 언제든지 의사들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이 합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언들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지금 이제 과감한 제언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끝까지 아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을 쭉 봐온 거 아닙니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다 유령 사전 투표사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걸 바로잡아자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나 윤 대통령 끝까지 그냥 뭉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이번 사태도 끝까지 뭉갤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런 한편으로는 소신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고집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고집을 선택하면서 그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적절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자 수가 대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소신이나 고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 때문에 법정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소수의 계몽된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지만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닌 거죠 당장 그러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을 두고 벌어지겠지만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값에 대한 것을 대중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폭발적인 겁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박정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신이라고 부르든 고집이라고 부르든 아집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저는 댓글로 보기 때문에 아주 그 결과에 대해서는